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이로그 있는 영상에서 워발무 워발무 스크롤을 보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사랑해요. 하얀 나무. 이사하신다고 여러가지 상품을 나눔 하셨는데 저에게는 아직 산 가방을 한 번 갖고 왔어요. 그래서 흘러주셔서 우리 어른이랑 같이 흘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흘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흘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흘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흘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물통. 짠 짠 짠. الدigать의 안전. 얼음에도 냄새. 뭐야? 예쁘다! 아 예쁘다 이렇게 버튼을 눕고 이렇게 열어주고 아 되게 귀엽고 사이즈도 딱 좋고 이렇게 우러러면 뭐지?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있고 이렇게 잡고 한번 내볼게요 내보아야지 내보아야지 네 귀여워 되게 어울리나요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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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내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엠 해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